역사적으로 볼 때 1995년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 주식의 폭락으로 다 이어졌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전에 이미 우리 주식시장은 2,900포인트가 2,400포인트까지 500포인트 받았죠. 그런데 실제로 금리 인하 지금 앞두고서 외국인이 팔았잖아요. 즉 인플레가 안정돼서 금리를 인하한 걸 쓸 수 있지만 경기가 나빠질까 무서워 금리를 인하한 거라면.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드디어 금리 인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4년 만에 금리 인하가 단행됐는데요. 이 세상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시장 입장에서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돈값이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3.5%는 받는데 이렇게 하면 금리가 올라간 걸 뜻할 거고 몇 년 전에는 예금 금리가 0.5%였잖아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돈의 값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돈 복사된다 하던 시절이 그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리 인상이 되면 일단 돈의 값이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금리 인하가 되면 돈의 값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중립금리라는 건데 대략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3% 초반 정도면 미국은 적정이고 우리는 2% 안 되는 것 같던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한 1% 인하되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여기에서 지금 5%까지 인하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1.5% 정도 인하되면 적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판단한 적정이고요. 먼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냥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10월에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8월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도 늦었고 우리도 늦었죠. 미국도 7월에 0.25하고 이번에 0.25했으면 분위기 좋았을 텐데 그때 안 하고 이번에 0.5를 나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한국은행도 8월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10월로 밀린 상황이죠. 아무튼 요새 나오는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보면 2금융권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2금융권이 은행 말고 금융기관들인데 그런 쪽 중에서 특히 예금장구가 줄어드는 금융기관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과거에도 항상 그랬듯이 2002년 카드위기, 2011년의 저축은행위기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고 터지기 전에 막으면 별거 아닌 문제를 사고 터진 다음에 막으려다가 경제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2022년에도 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고나지 않게 미리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한국은행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대출금리를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장은 막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대출금리라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느끼는 대출에 따르는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일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3.25로 내린다 그러면 대출금리 5%로 갔다 하더라도 마진이 1.75%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출금리 5%에 예금금리 3.5였는 게 3.25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은행들이 이자 장사한다, 돈 놀이한다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 매출을 확대하고 싶은 우량 고객을 빨리 잡고 싶은 은행들, 인터넷 은행들 떠오르죠. 지방은행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판 대출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정부의 규제가 방자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오래 못 갑니다. 또 반대로 정부가 암만 금리 내려와 그래도 올릴 때도 있는 거고. 왜냐? 대출을 지금 회수해야 된다 싶으면 금리 올리죠. 근데 지금 은행들 돈도 잘 벌고 있고 또 가계대출에 문제는 생기고 있다고 그러지만 은행권 대출들은 여전히 건전하니까. 비은행 대출이 문제지. 은행권의 담보대출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연체율이 좀 올라온다고 그러지만 그 정도는 역사상 최저 레벨에서 오른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기업 대출, 특히 부동산 PF 대출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가 뭐라 하자겠지만 정책금리 인하되면 대출금리는 결국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정신이면 금리 인상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일본중앙은행이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서 정말 문제가 많은 중앙은행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무능한 중앙은행이 다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일본은행 총재하던 2012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3년 초반까지는 정말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액티브한 중앙은행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골방 영감으로 돌아가는, 꼰대 영감으로 돌아가는 중앙은행이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나 각종 곡물 가격 보면 다 폭락 중이잖아요. 그런데 인플레가 걱정돼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저런 얼척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지 자기들도 아마 모를 텐데 하겠다라는 게 결론을 내고 근거를 맞추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1995년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 주식의 폭락으로 다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우리가 미국 금리 인하 전에 이미 우리 주식시장은 2,900포인트까지 2,400포인트까지 500포인트 받았죠.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금리 인하는 미국 자산에서는 돈값 쌓였다고 연결될 줄 모르지만 한국은 금리 인하의 이유를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금리 인하 지금 앞두고서 외국인이 팔았잖아요. 즉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인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안정돼서 금리를 인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경기가 나빠질까 무서워 금리를 인하한 거라면 여러분, 그렇죠? 이거 악재죠.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 대중 수출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고 유럽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은 어떻게 보면 동남아랑 미국, 인도밖에 없는 환경인데 여기서 미국 경기까지 나빠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다시 무너릴 테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주식 팔아야죠. 그런 공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환율만 보면 이전보다 미국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던 돈들이 들어오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하나 있는 반면 다라는 쪽에서는 경기 하강에 대한 공포가 겹쳐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못한 거죠. 가능성은 있죠. 그게 미국의 연착륙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미국이 정말 불황이 와서 급하게 금리를 인하한 거라면 사실 제일 크게 닫힐 시장이 한국, 대만, 중국 시장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채찍의 끝에 있다고 저희가 표현하는 건데 선진국 소비자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치 채찍이 끝에 있는 나라들이 채찍을 조금만 흔들어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착륙을 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 더 나아가서 중동에 이번에 삐삐가 폭탄이 터졌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전쟁이 더 촉발되냐 안 되냐 이런 데 달려 있는 거지. 사실 우리한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는 일단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채도 사고 금도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문제죠. 약한 고리들이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간신히 금리를 인하해 주는데 못 견디고 터지는 왜냐하면 금리 인하의 이유가 불황이니까 그러면 그걸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만한 나라는 아직 안 보이니까요. 일미 러시아는 사실 금융시장에서 퇴출당한 상태인 거고 트리키에라든가 몇몇 나라들이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막상 그 나라 통계들을 다 뒤져보면 당장 망할까 싶은 나라들은 또 잘 안 보이는 게 현실이라서 일단 미국의 연착륙만 나오면 오히려 EM, 신흥시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아직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주제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금리 인하는 대체적으로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금리 인하를 했는데 불황이 안 왔다. 그러면 이제 진짜 좋은 거고요. 그게 이제 90년대의 대호황입니다. 그런 일이 올지 아니면 이번에 금리 인하도 역시 늦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몇 달 더 지나야 판별이 날 테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에 참가자들이 하루마다 올랐다 빠졌다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 특히 저희 프리즘 투자 자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그 포트폴리오의 아이디어들은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충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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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